남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으면 게스트가 호스트에게 먼저 한입을 권하고 난다고 일종의 식삼의 노래 때문에 뭐야 난 또 길은 말이고 뭐 육이 또 그 말이 있는데 좋아요? 아닌데 아니기 신이 몰빵하는 건 아니지 되게 좋아하네 앉아서 볼래요? 서서 봐요 긴 말은 아니었고 그냥 뭐 잠깐씩 스쳐 지나간 그런 남자들이에요 나도 스쳐 지나가는 중이요? 뭐 벌써 지나갔으면 말해주고 우리 혁이 질투예요? 아니구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? 나 때문이라는 거요?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나타나지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 휴전선이 있는데 뭘 그렇게 빨리빨리 엄지에는 꼭 맞아 그거는 내 거고 커플링 이었어? 당신이야말로 남자한테 선물 처음 받아보는 거요 뭐야 그때 솔로라는 거 후라이 같은데 내가 본 반지 중에 제일 예뻐 고맙고 무슨 일인지 알게 된다? 그렇게 표현하는 거